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좀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인식을 갖고 평생 동안 잡초처럼 살아온 거죠. 이재명 씨 머릿속에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나중에 다 합리화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불법이라든지 비리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든지 백행동 성남FC 그다음에 권순일 씨 재판거래 의혹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옥죄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특정 기업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북을 돕기 위한 비용을 대납시키는 것은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에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고 그 방북 비용을 대납했던 기업들도 미국의 재무부 그런 제재가 엄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내 통해서 뭔가 협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참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게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방북비 비용 대납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가 돈이야 뭐 1억 2억도 아니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돈을 좀 험하게 모았기 때문에 또 의리 같은 건 잊고 또 자신의 이익에도 그게 부합되고 하니까 흔쾌히 이제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화영 씨는 한 건 한 가지 않습니까? 보수를 위해서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자기들 입으로 이제 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죄가 되니까 어쨌든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사람이고 참 이 양반이 대통령이 참 안 된 게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속속 열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화영 씨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 씨에게 보고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가 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변 변호사를 대가지고 이화영 씨를 변호한 모양이네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씨가 결국은 이화영 씨의 그런 진술이라든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변 변호사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화영 씨가 이제 거부하게 된 거는 부인 영향이 컸겠죠. 이번에 이제 그 민변 변호사가 이화영 씨로부터 그런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본인이 그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의견서를 이제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알려졌는데 그 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재명 당대표 이화영 씨 김성태 전 쌍방울글룹 회장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민변 변호사를 내쳤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에 산 진술 김성태 씨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당시에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던 이재명 씨에게 보고했다. 그런 내용을 번복할 거는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김성태 변호사네요. 의견서에 따르면은 이화영 씨는 19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자기 입으로 검찰에 진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번복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민변 변호사를 내칠 정도가 되게 되면은 뭐 어느 성까지는 본인이 감당하겠지만 나머지는 이재명 지사가 짊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질신문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 대회 때 이재명 방북이 되도록 승사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누가 부탁했다. 이화영이 부탁한 거죠. 그럼 그걸로 이화영이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대선에서 그냥 큰 건을 한 건 해야겠다. 큰 건을 한 건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무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 대북관계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제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당연히 보고를 왔겠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2019년 12월 평화부지자자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수사관 경험이 없더라도 이화영 씨가 어떻게 처신했고 김성태 씨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흔히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민변 출신의 김형태 변호사를 내친 것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검찰 진술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회유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질신문을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있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화영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형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딴소리 하면 내가 이재명 씨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씨하고 관련된 거를 내가 다 털어놓겠다. 거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냥 방북비용 관련해서 제대로 진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협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 내용이 아마 김형태 민변 변호사의 의견서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는 피고인이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가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에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뭡니까 딴소리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언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형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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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에 대해서 내가 다 풀겠다.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이해찬 씨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 기부한 사실도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재판부에 또 로비를 했네. 권수님만 로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재명 씨와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인물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뭐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비리고 불법이고 부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유행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그냥 입싹 닦았으면 다 될 건데 그래도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기에 뭐 이런 사람들 240만 표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260만 표 이러면 표 격차가 난 것을 24만 무슨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사람이든 당이든 단체든 체력이든 간에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참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이렇게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선거 사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대통령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 번 지켜보죠. 저도 단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데 그래도 뭐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 또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그냥 뱃속까지 파헤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덕놈들 1권부터 시작해서 5권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